그렇지 나무 언니 그 껍데기를 잘라 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거야 이게 3년에 한 번씩 달아주는 거야 얼루 들어가야 돼 이게 요리 자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에 많이 어두워 졌는데 에 서울 관광객을 모시고 지나가는 가던 길에 잠시 너와 집을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찍어야지 이게 나무를 이렇게 빠게 가지고 이 지붕을 얹었거든요 자 주변이 벌써 어두워지고 겨우 희미하게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관광객을 모시고 마태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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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몇 개 갈아 끼운 거 외에는 산골에 있는 그 집을 흐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운치가 있네 낮에 보는 것보다 시원한 게 운치가 있어 돌탐길 돌아서며 너와 집 보며 진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면서 우리 서울 관광객님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진짜요? 네. 시원하시고? 네. 시원하고 공기 좋고.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안 그래요. 안 그래요? 이런 오리지널 집은 처음 보였을 거예요. 네. 나 처음 봤어요. 이렇게 나무를 진거는. 이게. 근데 이거 춥지 않아요? 이렇게 나무를 진거는? 이게 의외로 안 추워요. 이게 겨울에 군불을 떼고 하기 때문에 저 보시면은 자세히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무 쉽게 말하자면 기와 비슷한 거 얹어놨잖아요. 저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집도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보기보다 사람이 기가 하는 쪽은 굉장히 진흙을 두툭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안 추웠답니다. 그러니까 진흙하고 겉에는 나무를 한 거죠? 지붕만. 지붕만.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지붕을 저 나무로 저렇게 얼기설게 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. 강원도 산골집은 네. 천장 아세요? 옛날에 우리 도배할 때 천장. 천장에도 진흙을 한 뼈 이상을 발라버려요. 쉽게 말해서. 완전히 노출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. 그 밑에는. 별도로 이렇게 방이 사각이 지면은 위에 막 잔목을 엮어가지고 두툼하게 바른다니까요. 천장을. 그러니까 외풍이 거의 없지. 이게 몇 년 된 집이에요? 그럼요? 이거 얼핏 뜨는데 한 200년 됐다고 그러던데. 그 200년 된 집을 이제 흘리는 걸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여기다 이제 관광용으로 이렇게 저 건축하시면 요 보면 왜 나무가 좀 새 것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저건 이제 원래 나무는 상해서 저렇게 몇 개는 다시 깎아서 넣은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저쪽에 시큼시큼하게 보이는 원재료라는 얘기예요. 그니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죠. 그 너와라는 거는 우리가 저 깨지는 기화 아시죠? 네. 기화할 때 그거는 그것도 와라 그러잖아요. 그죠? 이거는 너와라는 거는 널판지를 빠개가지고 기화할 때 그 왓자를 써가지고 너와 이런다니까. 그 삼척에 또 유명한 집이 굴피집이 있어요. 굴피집 시키면 참나무 껍질 뺏기면은 제법 널찍널찍 하거든요. 그 너와집 억새집 굴피집 왜냐면 옛날에 재료가 없으니까 그 요것도 어느 산골에 있는 있었던 원래 주민이 살던 집인데 그 이제 집이 떠나니까 시에서 이렇게 시키면 조인을 해가지고 이 제목을 저희들이 관광용으로 쓰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면 조금 원목이 좋은 쪽으로 이런 집에서도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니까요. 막 주렁주렁 19명씩 놓고 살았을 거 아니야. 아유 참 아 근데 밤에 둘러보니까 문치가 있네. 문치가 있더라고 사진 찍으면서 약간 덥기도 않고 슈웍 너무 멋있어. 자 여러분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밤에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. 화면이 좀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시원한 장면도 한번 둘러보고 귀뚜라미 가을 귀뚜라미 울음소리 가을이 도깨비 택시도 저 딱 대기하고 있고 자 내 고향 이쁜이야 어여쁜 무섭탈이 뜨는 내 고향에 나는 갈 거야 내를 차 서울 관광객께서 좋다고 하십니다. 시원한데 덥지도 않고 삼척의 너가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